자자자자자자 어? 지금 뭐지? 뭐 이상한게 떨어져? 어린 크레이더. 우틀릭 아키에 있는지 게롱! 아무것도 안 돼? 네, 저는 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일로vid 진행이 될거야? 뭐지? 나 기다려주세요 너무 길을지 못할거야 더 뭐지? 우리 자신을 말해 주셨는데 나의 디테일들을 안거잖아 그래서 의혹 안해 아무것도 없지 내 의혹에 닿아야 해 그 할 때로 인정돼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할 필요없어? 저는 준비 ued요 배송이자 화덕 피자라도 해 먹을 생각이야? 몇 시간씩이나 지났어. 액척에 넣어. 액척에 넣어. 상황이 급박했다 돌려깎기 돌려깎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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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 놈은 안 죽였는데 아 지금 지금도 먹을 거 많습니다 왔군 악마가 왔군 나한테 시긴 거 같은데 와 애 죽여야 돼? 아 연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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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을 끄십쇼 지금 뭘 할거야? 괜찮으세요 눈이 한쪽이 없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몇시간이 지났다고 맞히지도 없는 옛날에 흠은 파라사이트 파라사이트와 호스트는 강력한다고 그래서 너는 없을거야 몇일이나 몇일이나 고마워 생각해봐 안녕 뭔가 내 막이 또 흑막이 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내가 같이 갈게 얘가 궁금해 좋은 idea 그럼 뭐? 내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건강해 그리고 너는 스피커러그가 되나? 아직 모르겠어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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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네퍼 예네퍼 슬쩍 예네퍼 타령하는거야 모든 사람의 손으로 모든 사람의 손으로 손으로 모든 사람은 안 좋은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많은가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행히 말할 수 없을거야 내가 도미네데데로 흐흐흐흐 안녕 게롱 안녕, 세르스. 일단 여기에 들려서 요 퀘스트까지 하면 이제 또 안개섬 진행할 수 있겠지 어 여긴 너무 미지의 섬인데? 와 왜 휘파람 안 물어 너 여기 너무 추워서 입이 열었나봐 노치를 못 부르는데 걸어가야 되나 그럼? 좀 먼데 걸어가게? 휘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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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젠장 내려와라 쫄았냐? 쫄았냐? 떨어졌다 어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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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침묵 침묵 아 버그 침묵 어딨어 아 좋아요 찍먹 어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아 얘네땜에 말이 무서워서 안왔나보다 이제 희파람이 돼 왜 그거네 전투로 이제 전투로 몸이 데워져서 입이 녹았다 어 역시 갓겜이다 전투로 몸이 달궈진거지 그래서 입이 풀리면서 왜그래 또 이상 괴물딱지 소리 나는데 어 좋아 이렇게 표지 하나씩 있어야지 중간중간에 여기는 한 번도 안와봤어 내가 보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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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는겨 위처 센스 음 사지가 느꼈는데 그 괴물딱지 소리가 그 괴물딱지 소리가 네 죽행 죽행 맞아요 제가 어제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뭐냐 그 그리스 그리스 퀴 때문에 그 지하수 도로 지하수 지하도 탈출할 때 쥐 그것땜에 잠깐 난이도 낮췄는데 오늘 키자마자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렸어요 자이언트는 입에 들어갔다 자이언트는 입에 들어갔다 자이언트는 입에 들어갔다 흠 여기 두 명 왔다 왔다 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저건 모비인가 흠 흠 깊은 것 같다 바닥에 떨어지라고 아 내가 너무 잘 잡는 거야 갔다 어! 잘가 나라다니는 아드가 아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애 의자는 끌어들어 이 안으로 아닌가 어흫 흐어어어어 흐어 어어어 구 gemacht approxim 뒤에 있는데? 아이씨 차라리 물 안으로 끌어들여 별로 안 깊어 얘네 안 나오는데? 아이씨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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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봐 일로와 어 뭐야? 물에 떨튼면 죽었네? 익사했어 바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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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이 금덩어리는 뭐야? 못 캐는 건가? 쟤네 잡았으니까 저쪽으로 가보자 야 오빠 toddler 아 와 저기 어떻게 하지? 너무 어두워 횃불같은거 없나? 아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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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해야되는건 아니지? 어? 뭐있다 여기에 위쳐센스 한번 켜봤는데 별거 아니야? 저거 올라가는 데가 분명 있을텐데? 어? 여긴가?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데쓰 어? 여긴가? 오케이 찾았다 그대의 그룹이 넘어갔다 몇 개가 남았다 얌마가 여기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어 피해야지 저건. 터뜨리는 거잖아 이건 피는 계속 나고 있네 으스스한데? 하나도 안보여 공격하는지 얘네네가 모르겠어 어? 자폭? 공격하는지 자폭하는지도 몰랐네 이번타임에 고양이 재료가 오! 아 말하다가 죽었어 자폭하는지도 몰랐네 이번타임에 근데 여긴 어디지? 팍 했을 때니까 괜찮아. 와.. 방송에서도 존나 깜꼼하게 나온다 이거. 칠흑이네 칠흑. 내가 보는 화면에는 별 차이가 없네. 조사할 필요 없어. 어.. 여긴 힙이 겁나 많은데? 어이씨. 어이씨. 너무 그 수가 많은데? 찍어. 얘도 찍어. 잡아뜨린 다음에. 얘도 찍어. 어이씨. 찍어. 냠냠. 됐나? 어.. 여기 뭐 있을 것 같아서 왔더니. 없네. 고양이 재료 그걸 어디서 낳는지 모르겠어. 나는. 구하기도 힘들고. 터널에 들어가고. 터널에 들어가. 터널에 들어가.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캣캣캣캣캣캣캣캣캣캣캣캣. 이.. 버버케인 과일이 어디서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구하면 안되는데. 안 팔더라고요. 약재상 돌아와도. 이 길이잖아. 여기 왔다잘. 와 물도 많이 마셨네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하네요 잠시만 아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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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네크로파지 너네 네크로파지 같은데 네크로파지 물약이 있나 내가 기름이 네크로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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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구애님 미래다 오 이거 한방에 죽을 수도 있네 아 이거 가스있다 아니구나 얘네가 터지면 가스가 나오는구나 얘네는 이게 약점이겠네 별로 안다는데 아리스 빨고 파이어 터질거 같애 터진다 도면 좋네 이것도 도면이네 막다른 길이네 쿠앤이 미래인거 같애 내가 봤을땐 이거 먹자 어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부앤 써주고 그냥 내 따 패 그냥 터진다 찹칸다 오우 바퀴야 오우 바퀴야 거꾸로 매달려있는데 헐 자이언트 팬트리 오우 바퀴야 우지 오우 바퀴야 오우 바퀴야 уш이